자 여러분들 궁금하고 이런거 적어서 내라고 했는데 예비 고1이기도 하니까 아주 예쁜 말 아주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일단 대부분이 좀 왜 이렇게 놀리니? 왜 이렇게 놀리니 얘들아 놀리지마 왜 이렇게 놀려 그나마 좀 건질 수 있는 거 몇 개 좀 내가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여기다가 아예 띄워놓죠 좋은 질문이 많더라고 좋은 내용이 많아요 이게 오늘의 수학입니다 이게 오늘의 수학인데 첫 번째가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좀 궁금한가 봐 근데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굉장히 좀 궁금할 법하기도 하겠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게 상담할 때마다 매번 나오는 이야기거든?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행은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답지를 보는 게 좋아요? 문제집을 푸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항공을 여러 번 푸는 게 좋아요? 여러 권을 푸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전부 다 궁금해하죠 일단은 이거를 차차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 여러분이 그래도 아직은 고등학교 안 갔으니까 고등학교 안 가가지고 이게 당연히 공부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치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궁금한 내용일 거야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 공부를 많이 해본 친구들도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더라고 오늘은 첫 번째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학을 잘하게 되는 과정이 궁금하다 이거를 내가 이왕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 시리즈로 할 건데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 근데 여러분이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수학을 잘하는 과정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가 1에서 4를 가고 싶다 혹은 2에서 4를 가고 싶다 이 어떤 과정을 건너뛰고 수학을 잘하게 될 수는 없어 그래서 그건 반칙이야 주변에 가끔 보면은 선생님 저희 엄마의 친구의 어떤 오빠는 수학을 굉장히 못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듣고 한 달 만에 수학을 하나 틀려가 좋은 데를 갔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거에 뭔가 현혹이 돼서 요행을 바라다 보면 여러분이 뭔가 정도를 걸었을 때 실력이 쌓이는 그 순서보다 그런 뭔가의 편법을 믿게 되면 그게 나중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 단계를 일단 좀 기억하시고 이 단계는 뭔가 선생님이 오랫동안 강의를 했을 때 항상 겪어본 바로서는 요 단계가 적절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수리니 단계라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예쁘게 치워놨는데 요즘에 뭐 그 무슨 무슨 랭이 해가지고 이게 어린이를 뭔가 무시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긴 하더라고 얼마 전에 어린이란 무슨 기사를 보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수학을 처음 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수학을 처음 하는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과목을 처음 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 내가 생전에 공부 안 했던 그런 내용인 거야 이게 처음 배우는 공식들이 되게 많단 말이지 그거를 봤을 때 뭔가에 내가 수학을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이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집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그때 필요한 거는 이거는 문제집이에요 문제집 당연히 이제 개념서가 필요하겠죠 개념이 아주 설명이 많이 들어있는 책이 필요한데 교과서를 봐도 좋고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고 있는 무슨 무슨 개념서 이런 게 괜찮아 이런 거를 보고 여러분이 공식을 익히고 문제를 좀 깨작거릴 수 있는 수준인 거죠 내가 아까 전에 유행을 바라지 말라고 한 건 뭐냐면 내가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그냥 순위 단계를 거친 다음에 갑자기 실력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단계에서도 내가 어려운 기초 문제집이나 어려운 문제집 블랙라벨 같은 문제집을 통해서 실력을 내가 뭔가 확인하고 싶으면 다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 반칙인 거야 이때 시중 문제집이니까 X자를 쳐놨는데 무슨 무슨 충전 짱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문제집은 딱 뭔가 처음 하는 상태에 맞게 만들어진 문제집이고 공식이 내가 외웠으면 숫자만 대입해서 여러 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문제집이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시험을 본다 몇 점 정도 나오겠니? 한 30점? 50점이 안 될걸? 그치 50점이 안 되는 수준의 수리 단계가 있고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치 처음 배우는 거니까 수리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그다음에는 개념을 공부한 단계입니다 개념을 공부한 단계 내가 단순히 공식을 외우고 증명한다라는 단계를 약간 지난 건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공식을 알고 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단원에서 무슨 공식이 들어 있었으며 그 공식과 관련된 유형이 기억나야 돼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문제집은 쓴이나 이런 문제집이 되겠죠 어? 이건 X자나 쳐놨는데? 어쨌든 이런 거 이런 문제집의 특징이 뭐야? 여기에 대표 문제가 있고 밑에 발전 문제라고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 한 두세 개 정도가 들어 있어요 두세 개 정도 보면 상, 중, 하 이렇게 써있거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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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상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를 다 푸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정도만 건드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치? 이건 수리 단계에서 약간 벗어난 거죠 이 상태는 뭐냐면 교과서에 있는 중단원 전까지는 풀 수 있는 수준 기본 유형, 대표 문제, 발전 문제 정도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공부하는데 내가 수학의 실력이 좋아지고 있다 물론 좋아지고 있는 거지만 완성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되게 금방금방 합니다 금방금방 해요 왜냐면 사실 그렇잖아 어떤 내용을 배우는데 그걸 배웠어 근데 공식에 집어넣었어 근데 문제가 풀려 근데 이러한 이런 유형이 있대 소개를 받는 거죠 소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누구나는 아니지만 대부분 여기까지 할 수 있어 세 번째 양치기 단계 했어요 양치기가 물론 좋은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양을 굉장히 많이 푼다는 건데 사실 여러 개의 또 의견 중에 수학을 양을 많이 푸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조금 정확하게 푸는 게 좋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양을 많이 풀지 않고는 수학을 잘하게 될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많은 양의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확고하게 다져나가는 단계가 분명히 필요하거든 그런데 이때 단계에는 약간 단점이 존재합니다 보통 이제 모의고사 같은데 보면 4등급 5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이 단계야 분명히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근데 풀리는 문제가 많다? 정확도가 떨어져 그래서 내가 아는 문제도 틀리고 실수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때 점수가 안 나온다고 좌절하면 안 돼 이 단계를 지나야 하는 거거든 이거는 경험치 부족의 문제 경험치 경험치가 쌓이면 분명히 좋아지는 단계인데 이 경험치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기서 많이 무너지죠 이게 두 개의 성격이 원래 달랐던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요거에 뭐 다음 과정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얘가 원래 기출 문제집이었는데 얘가 성격이 좀 바뀌면서 유형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 단계에서 많이 포기를 하지 이 단계는 분명히 모의고사 한 3등급에서 5등급 사이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이때 밀어붙여야 돼요 그 다음은 실력자 단계 이름은 실력자라고 붙였지만 100점을 위해서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문제 두 문제까지는 보통 틀릴 수 있는데 그걸 다 맞고 싶은 거야 100점을 위해 공부하는 단계 이때는 또 문제양을 줄이고 킬러 문화 위주로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근데 시간 동일해야 돼 내가 보통 하루에 3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하면 3시간 동안 원래 문제를 기계적으로 많이 푸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3시간에 한 100문제 정도를 풀었다면 10문제를 줄이는 거죠 근데 시간은 동일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겠어? 어렵겠지 근데 그 문제들은 앞에 있던 문제집에 소개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 블랙라벨이나 기출문제 킬러 문제집 위주로 선정을 해서 문제를 풀리는 겁니다 당연히 안 풀리죠 왜냐하면 킬러라는 거 하는 거는 이름부터가 킬러잖아 죽으라고 되는 문제인데 그게 한 번에 숙 풀리면 그러면 이 단계를 지난 거잖아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다 벤치프레스라고 하는 운동인데 역기를 들어올릴 때 당연히 내가 한 번에 150kg를 들어올린다 그럼 허리 다칩니다 안 들어지지 버티고 버티고 해가지고 버티고 올려내는 거야 근데 그 단계가 10kg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차근 올려보면 어느 순간 그게 들어져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1단계에서 바로 4단계를 오고 싶다? 욕심이야 1단계에서 2단계를 거쳐야 되고 2단계 3단계 거쳐야 되고 3단계 4단계 거쳐야 되는데 그 단계를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거야 속도를 끌어올리는 거지 분명히 단계는 누구에게나 존재해 속도를 끌어올리려면 노력을 더 많이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계가 오면 100점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버텨야 돼 수학은 진짜 존버야 존버 포기하면 그냥 평범해지는 거야 우리가 누구나 다 특별한 점수를 받고 싶어 하잖아 근데 평범하게 공부하니까 공부가 성적이 평범해지는 거지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노력하세요 그러면 돼 어떻게 노력해 이 단계에 있다는 걸 인지하세요 그럼 버틸 수 있어 알겠죠? 아 아 아 아 아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